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청춘실현 극복방송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초콜릿 행동의 김명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심의학자 김태욱입니다. 저희가 계속 말이 빨라진 이유는요. 방송을 지금 세 번째 촬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가 날라갔어요. 마이크가. 앞에가 날라가서 다시 새로운 리액션으로. 저는 지금 처음 합니다. 처음 하는 느낌으로다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방송이 프리미엄 영상으로 생중계처럼 나갔는데요. 여러분들이 접속하는 시간이 또 걸려요. 그래서 수다 좀 떨어지고 시간을 때워야 되는데 오늘은 짧고 볼게 아주 중요한 얘기들만 다루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댓글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이곱슬님. 아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요. 실컷 논 아이가 행복한 어른이 된다. 풍요중독 사회를 읽고 해답을 얻었습니다. 감사드려요. 편지를 쓸까 말까 수개월 고민했었는데요. 작년부터 선생님 책을 역순으로 덕질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간 무의식의 두 얼굴은 전자책? POD라서 아쉽긴 하지만 여러 경로로 김태영 선생님을 알게 돼서 청남이 팬도 됐어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어른들이 청남이를 다 봤으면 합니다. 원래 청남이가 청춘 실형 극복 방송인데 어른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방송이 되어 있어요. 청춘은 계속 된다. 그렇죠. 모두가 청춘이니까요. 고맙습니다. 네. 드보라 W님. 서연자분의 나이가 인생의 외로움을 느끼는 나이가 되신 듯해요. 지금까지 독립군처럼 열심히 생활한 것에서 이제 한숨 쉬어야 할, 돌아보게 되는 나이가 되었기에 그런 건 아닐까 싶어요. 결혼 생활을 한 저는 또 다른 외로움을 느낀답니다. 혼자 사는 것이나 결혼한 것이나 서로 상대적인 삶의 고독과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독립적으로 사셨으니까 지금부터 새로운 만남의 설레임을 가져보세요. 새로운 만남을 통해 우정 그리고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정말 콩깍지, 짝꿍을 만나실 수도 있고요. 결혼이 목적이 되면 정말 안 되고요. 결혼 매우 노력해야 하는 생활이에요. 제일 먼저 같이 생활하시는 엄마와 새로운 마음으로 행복한 생활을 시작하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열심히 생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씩씩하게 다시 시작하실 것 같습니다. 행복하세요. 정말 정성어리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게 유튜브 상에서 댓글 다는 게 이렇게 길게 달기가 쉽지가 않아요.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진심으로 응원과 격려, 이걸 해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얘기 들으시고 응원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큰 힐링이 되잖아요. 서로 힘이 되는 방송이 되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병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난 대선 윤석열이 당선된 그 시기에 15년 키워온 저의 사랑하는 반려견 꿀탄지가 만성심부전이라는 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치병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최대한 병의 진행을 늦춰주려고 약도 먹이고 운동도 하면서 지내던 도중에 어느 날인가부터 가끔씩 제가 말을 더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아지를 입원시키려고 입원 서류를 작성하면서 글씨도 잘 쓸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뇌의 문제인가 싶어서 MRI 예약을 했고 그 사이에 우리 꿀단지는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MRI 검사 결과는 깨끗했고 그 와중에 걷는 것도 좀 불편해져서 정형외과도 찾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알고 보니 병명은 화병, 상실에 의한 슬픔과 윤석열 정권의 만행을 보면서 느낀 화가 합쳐져 신체적 증상으로까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치료 중인데 상실에 의한 슬픔도 슬픔이지만 윤 정권의 온갖 만행 때문에 생기는 화는 쉬이 사겨지지 않네요. 심리상담 치료 권유도 받았지만 대학 다닐 때 만약 계속 공부를 했다면 철학을 통한 심리치료에 대해 연구하고 싶었던 만큼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믿는 면이 있고 심리상담해주는 사람이 나보다 똑똑해야 할 텐데 하는 의심으로 믿음이 없던 차에 청남의를 보게 되었고 김태영 소장님 같은 분은 드물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사연을 써보았습니다. 화병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요즘 많으실 것 같은데 저처럼 신체적 증상이 있으신 분들도 계신가요? 뉴스를 보지 않고 살 수도 없고 화병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화병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병인 거죠? 이런 병이 실제 있습니다. 이게 지금 DSM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만든 거긴 한데 정신건강연락체계예요. 근데 지금 5까지 나왔는데 5에서는 삭제되긴 했어요. 4에 화병이라고 정확히 화병이라고 써있어요. 거기에 한국인들이 겪는 병, 문화증후군으로 나옵니다. 문화증후군으로. 그 나라의 어떤 특별한 병,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받는 증상이라는 거죠. 한국적인 병이라는 얘기죠. 화병이 뭔지는 이따가 좀 듣고요. 일단 증상, 진짜 실제로 이렇게 증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요새 이런 증상 느끼신다면 윤정권 때문에 내가 화병에 걸렸나? 이런 생각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쓰니 분은 말 더듬고 글씨 잘 안 써지고 걸음걸이가 불편해졌다. 이런 증상 겪으셨는데 가슴이 답답하거나 뛰쳐나가고 싶은 거, 치밀어 오르는 거, 눈물, 진땀이 나고 후회스럽고 비관적이게 되고 목이나 이런 가슴에 덩어리가 있는 꽉 막힌 느낌, 불면증,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분노, 억울함, 분함, 슬픔, 우울, 신체에 계속 열이 있는 것 같은 거, 그런 느낌 있죠? 그리고 한숨이 자꾸 나오고, 이유 없이 긴장되고, 꿈을 너무 자주 꿔서 깨거나, 심한 경우에 수치감 같은 것도, 나에게 어떤 이유, 내가 좀 망가지는 느낌들이 드는 거예요, 화병 때문에. 그리고 밖으로 보이는 증상들은 불안한 거, 그리고 심혈관계에 이런 문제 생기는 거, 그리고 강박적 사고를 겪을 수도 있고, 허무감이나 피해의식, 깜짝깜짝 놀래는 거, 눈이 침침해지는 것도 이런 화병 증상일 수 있대요. 그리고 글쓰니처럼 사지가 마비된 것 같은 느낌 같은 거, 저리는 거. 이런 증상들을 보일 수 있다고 해요. 앞에 얘기하신 현상은 지금 국민들이 알고 있는 현상은 비슷한데요? 우리가 뉴스 볼 때마다, 욕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는. 빼내세요. 토요일에 나와서, 말하시는 분들이 다 이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잠을 못 자. 아이고, 너무 답답해. 한숨만 남아.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대부분 지금 화병을 알고 싶다. 그럴만하죠. 알고 봐야겠네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화병의 원인으로 윤석열의 만행과, 그리고 상실의 경험. 상실의 경험. 이거 먼저 얘기해보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잃는다는 상실감이. 당연히 이제 사람이 돌아가셔도 그런 증상 겪잖아요. 이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현상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요새는 최근에는 더 많겠죠? 반려동물을 잃고 나서. 네, 요새는 펜러스 증후군이라고 해서 아예 그거를 다루는 심리치료 집단들도 많이 운영되고 있고, 요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같이 지내다 보니까. 합병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합병의 본질이 표현이 막혔을 때 앓게 되는 병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표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감정 표현이겠죠. 자기 생각 표현도 중요하겠지만, 감정. 표현을 제대로 못했을 때, 이게 적체되는 거죠, 마음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온갖 증상으로 다 표현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전통적으로 한국 문화에서 합병을 알았던 사람들은 이제 며느리들이에요. 원인이 시집살이라고 연구에 있어요. 아, 연구에 있어요? 시집살이가 원인이에요? 시집살이. 네. 시집살이 조건이라는 것이 이 며느리가 표현을 못하는 거잖아요. 구박을 좀 해도. 저 시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시어머니들이 막 구박하고 그래도, 또 이제 막 어머니한테 덤빌 수가 없잖아요. 본건적인 어떤 이겨질 수 없어서. 그렇지. 도리를 다 하려고. 끙끙끙 참다 보니까 이제 막 가슴에 불덩이 같은 게 막 들어앉는 것 같기도 하고. 가슴에 치고. 네. 그런 이제 대해서 많이 나타났고, 화병 연구를 보면 대체로 이제 저항력자, 그 다음에 취약계층, 그 다음에 여성,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정주부,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시계없는 사회적으로 약자. 갑을 병정. 약자 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알아요.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약자였을 때 문제되는 것은 표현을 마음껏 못한다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룡직이라든가 비정규직이라고 했을 때 함부로 얘기 못해서 잘리니까. 참아야죠. 참아야 돼요. 그래 이제 가슴속에 계속 감정이 적체되는 그런 게 생기는 건데. 그래서 화병의 본질은 표현이 불가한 상황에서 생기는 병이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표현 못하는 거에다가 표현했는데도 변하는 게 없다고 느낄 때. 그럴 때도 이렇게 화병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 같아요. 그치. 막 제가 화를 냈는데 얘는 무표정이고 반응이 없어. 그러면 진짜 화가 나는 게요. 먹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표현도 안 하게 되겠죠. 네. 점점 안 하게 되는 거지. 소용이 없으니까. 그럼 이분은 이제 윤석열의 당선으로 인해서 표현은 하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원인인가요? 이게 점점 더 미친 짓을 계속하니까. 그리고 닿지가 않잖아요. 우리 분노가. 윤석열한테 직접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나요. 근데 이게 정치적인 어떤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 개인적인 관계는 없잖아요. 윤석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화병으로 병이 발현될 수 있는 건가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찾아봤는데 되게 재밌는 걸 봤어요. 또 연구, 화병과 관련된 연구에서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전 이제 여성의 병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로 뭐 억울한 재판을 당하거나 뭐 가난해지거나 배신당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화병이 생겼다고 하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였냐면 네이버에 화병을 검색해서 기사를 검색해 본 거예요. 그 연구가. 근데 1988년도에 19건 기사. 연도로 나눴을 때 가장 많은 기사가 나왔는데 그때 나온 기사가 뭐냐면 화병이 뭐냐면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사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정권의 추퇴를 보다 못해 우라병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거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 화병들이 사회경제적인 구조로 인해서 생긴 이 우라병들. 우리나라는 특히 전쟁, 실향민들이 생긴 그런 화병.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분명히 좀 사회 문화적 원인들이 되게 크게 차지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영화 같은데 보면 어머님들이 맨날 흰머리, 흰색. 흰색. 그게 화병인 거죠? 뭐 큰 병은 아니시지만 항상 앓고 계시잖아요? 화병으로 죽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죽기도 해요. 이게 참 의학적으로 한국인이 앓는 병으로 되어 있다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에 쓴 책에서도 좀 다뤘거든요. 민족심리에서. 한국 사람들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 민족이에요. 특히 감정 표현이 굉장히 솔직한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흥도 많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감정 표현을 억제하고 잘 안 하는 것처럼 오해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문화 비교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막 여러 나라를 비교해 보면 제일 감정 표현이 막 원활한 사람들이에요. 감정 표현이 많아요. 오히려 일본 서양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그렇죠. 일본은 유명하죠, 감정 표현. 네. 서양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 자체가 감정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 문화고 또 거기에 관대한 문화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감정 표현에 굉장히 관대해요. 예를 들면 일본만 해도 장례식장에서 통곡하는 일이 없어요. 막 땅을 치고 울고 이런 거 없어요. 민폐라고 생각해서 잘 안 하거든요. 그런 걸 하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 봐요. 한국에서는 뭐라고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격렬하게 통곡을 하고 이래도 한국에서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감정 표현에 그만큼 관대하다는 얘기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감정 표현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면 감정 표현을 못 하게 됐을 때 병은 당연히 생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훨씬 큰 스트레스로 오네요. 일본 사람들은 원래 안 하니까 원래 안 하니까 덜해도 화병 같은 게 생기지 않는데 한국은 원래 그걸 잘하는 문화인데 못 하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문화 증명인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것이 화병이 한국적 병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 감정이 적체되지 않게 하려면 결국 계속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표현은 윤석열한테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화가 난 거를 그냥 표현할 수 있다면 앞에 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화를 표출하기는 좋긴 하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고, 현 상황에서. 그러면 윤석열 탭에 나올 때 윤석열 얼굴을 보고 대통령 얼굴을 보고 화를 낸다? 그것도 좋겠지만 그다지 큰 효과는 없어요. 아, 잘 안 풀리죠. 제 음악 계속 욕해. 그다음에 이제 좀 SNS 같이 욕하는 거. 그것도 조금 풀리긴 하지만 그다지 큰 효과는 없어요. 맞아요. 그럼 뭐가 제일 큰 효과가 있냐? 토요일에 촛불 나오는 거. 그렇죠. 3초 발사! 이럴 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 아, 대화하는 거. 그게 제일 화해소, 감정해소에 도움이 돼요. 화가 난 대상이랑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대상을 씹으면서 같이 공감을 얻으면서 나랑 뜻을 같이 하는 사람, 혹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 예를 들면 저도 밖에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집에 가서 애들하고 얘기하는 거에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아빠가 지하철 잘 못 타가지고 이러면 애들이 공감해주면 화가 풀리거든요. 근데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 걔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화가 안 풀려요. 그러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화를 계속 잘 풀어야 되는데 감정표를 자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좋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주변에 계속. 믿고 말할 수 있는 관계. 그렇죠. 공감해줄 수 있고 이해해줄 수 있고 그런 좋은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대화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이분도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낙천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원래 좀 낙천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낙천적이다라는 것은 미래를 낙관한다. 막연하게. 그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내가 가만히 집에서 맨날 넷플릭스 보고 있다고 버티다 보면 어느 날인가 윤석열이 물러나고 좋은 날이 오겠지. 이건 낙천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라고 해야 돼요? 망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버티기지. 처참함을 현실도 피하면서 버티는 거죠. 오히려 해피죠. 이러면 낙천성이 안 생겨요. 우울하죠. 낙천성은 뭐냐 하면 나의 노력과 실천으로 그날을 앞당길 수 있다고 믿을 때 생기거든요. 이게 이제 낙천성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나의 힘으로 그날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다. 나의 내가. 앞당길 수 있다. 나한테 그런 힘이 있다. 근데 개인이 그런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오직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집단이 돼서 싸울 때만 그걸 낙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땡겨올 수 있다고 그날을.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퇴진이나 타도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하나가 돼서 실천을 부담하게 할 때 그럴 때 이제 낙천성이 생기고 화병이 안 걸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 끌어내릴 수 있어. 내가 그날을 앞당기고 있어. 오늘 열심히 해서 3시간 당겼어.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너무 같이 있어요. 네. 낙천성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이제 화병도 좀 어느 정도 예방이 되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을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나한텐 그런 힘이 없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화병에서 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실천하고 노력하고 또 우리가 실천하고 노력하면 상황을 능히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화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화병이라는 게 불안병, 우울병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화병이라고 따로 있는데 이 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불안이나 우울은 그냥 자기 기재로 자기 안의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데 화는 상대가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해서 화가 나고 뭐에 대한 어떤 취급이 화가 나다. 하여튼 상대가 필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럴수록 사회적으로 풀어야 되고 그렇죠. 이 화병을 맨 처음 치료하는 시작점이 이게 사회적인 이유로 생긴 것이다. 라는 걸 인식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된대요. 오 그러네요. 그래서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아, 너 그런 증상이 있어? 아, 내가 그게 화병이었구나. 그게 윤석열 때문에 화나는 거구나.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치료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는 거 공감하고 연대하는 거 행동하는 거 되게 중요한 치료 방법일 것 같고 서로 보듬어주고 해야죠.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람은 내가 당한 것들을 이를 수 있는 상태 알려주는 아, 이르는 거 이른다 어렸을 때 고장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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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그거를 속으로 삭이는 것보다는 얘기하고 공감받아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페이스트적으로 그런 거 없으면 미치죠.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진짜 열받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같이 얘기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런 시간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인상적이네요. 화병인지 상대가 있어야 된다. 사회적 질병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의 요구가 높은 사람들이 겪는 질병인 거네요. 그렇죠. 상실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병이라고 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사회적 관계를 공동체 문화를 강력하게 지향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얼마나 얼마나 깊으면 병까지 만들어집니까. 화를 풀 수 있는 대상이 없으면 전 사실 꼭 참는 것도 되게 사회적인 어떤 목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처음에 이제 뭐 집안을 풍무지 박사 만들지 않기 위한 며느리의 참음 물론 이제 바뀌어야 되지만 그런 의도가 있었을 거다. 또 이제 사연자의 특징도 사실 좀 보였는데 그러니까 똑똑함을 추구하시는 분이고 뭔가 철학적 고찰 같은 지적인 작업을 관심이 많으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느낄 때 고통감을 조절 안 될 때 우리는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화가 조절이 안 될 때 그런데 이런 고통과 화를 조절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욕구가 높으신 분일 수도 있다. 이성적 생각이 높으신 분들이 꼭 사연자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이 화에 이렇게 자주 흔들리지 않고 나를 딱 온전하게 잡고 있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사실 그런 마음들이 화들이 이렇게 좀 신체적인 증상으로 삐져나올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 화가 표출되고 있는 거 일 수 있으니까 이분이 어쨌든 나의 어떤 신체적 증상을 화병이라고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되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아픈 게 심리적 증상 아니라고 되게 부인하는 경우 그런 거하고는 되게 지금 다른 양상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너가 사실 이런 마음 때문에 아픈 거야 그러면 되게 화내거든요. 인정이 안 돼서 그러면 치유방 길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그 놈 때문에. 어떤 치료를 받고 계신지 궁금한 거 같아요. 궁금해요. 보통 이제 화병이라고 진단받으면 무슨 치료를 받나요? 한의원 계통에서 하죠. 보통. 한의원들 많이 양학에서는 화병 진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과학적으로 거기는 맞지 않잖아요. 의학 자체가. 한의원이 아마 침치료? 뜸치료?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내요. 한의원은 아니요. 화병은 오히려 심리치료가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심리치료받을까 고민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뭐 심리치료라기보다는 이 대화를 나눌 공간?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이게 풀어내는 거 아니라 대충 묻고 이러면 이거 언제든 밖으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꿀단지에 대한 애도 작업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고 방법은 많이 얘기하는 거. 꿀단지가 얼마나 예뻤는지 나한테 어떤 사랑을 줬는지 내가 집에 들어가면 그 애가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그 애도 작업도 충분히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런 거를 꼭 만나 만나서만은 답은 아닌 것 같으면 SNS에 올릴 수도 있고요. 이런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는 방법이 저도 종종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날 때마다 그 이야기들을 쓰거든요. 페이스북에 그러면 이제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좋은 분이셨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작업인 것 같아요.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네. 얼마 전에 최근에 윤석열 닮았다고 지인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심정은 이해가 가는데 근데 다 댓글이 이거 아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데 심정이 너무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친구예요. 친구. 모르는 사람을 때린 게 아니고 같이 친구랑 술 먹다가 너 윤석열 너무 닮았잖아 하면서 때렸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떻게 이해하나요? 다들 심정은 너무 이해가 된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약간 우스갯소리로 윤석열 닮아서 때렸다고 하면 참작 될 것 같아서 아 동맹장에 공감을 얻을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할 것 같아서 근데 맞은 사람은 좀 그렇지 않나? 엄청 그렇지. 어쨌든 때린 건 잘못했지 아니 그냥 맞은 것도 억울한다고 윤석열 닮아서 윤석열 닮았다고 해서 맞았으면 두 번의 폭행이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람이 치고 싶은 심정은 지금 공동민의 심정이긴 하거든요. 이 실행까지 옮기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순간에 뭐 술의 기운이든 술을 먹긴 했죠.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술 때문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정도면 합병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때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영호를 뭐 진단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윤석열이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막 약간만 촉발 요인이 있으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우리가 지금 오늘 이거 막 떠든 얘기도 사실 윤석열 물러가기 전까지는 완전 해결은 안 되잖아요. 그래요. 날이면 날마다 우리를 화나게 하니까 잘 관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인천 현대시장 방화사건 뭐 이런 것들 뭐랄까요?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범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에요. 최선은데 이 사람은 방화범이던데 보니까요. 어? 방화를 여러 번 한 사람인가요? 아 그래요? 제가 오늘 기사를 찾아봤는데 이걸 올리셨길래 방화벽이 있으신 분이 2006년부터 12년간 24차례 방화를 할 수도 있고 4차례 재판을 받았고 총 10년 수감생활을 한 방화범입니다. 전문방화범 이분 이번에 뭐 적극적인게 아니네요? 네. 이유를 대진 않았어요. 방화죠. 그렇죠. 그냥 습관적인 방화를 하는 목적으로 시적인 제가 방화범이라고 제가 심리적으로 규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옛날에 그 뭐 이제 홍준표 이런 사람 방화범이 되고 또 이준석 이준석 이런 사람들 세상을 불태우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 미워서 불을 지르는게 아니고 불을 지를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이 불덩이 때문에 화가 너무 많이 나있어가지고 자기 문제죠. 방화범의 심리를 가진 사람들인데 오늘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이렇게 행동으로 불을 지르는 사람도 있고 언어적으로 방화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랑 계속 계속 사실 마음속에 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거죠. 우리 국민들의 이 화병 마음속에 불을 없애려면 일단 윤석열 내려오고 내려와서만 끝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내려왔는데 다시 엉망이 사이가 되면은 그렇죠. 두 배의 화병이 되는 거죠. 더 좋은 세상이 되고 윤석열은 응당한 처벌을 받고 그래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전제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처벌받고 퇴진되는 것은 네. 앞으로 우리 화병이 없는 사회 한국인의 특성이라고 하셔가지고 당장 없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이 한국인들이 정말 사회적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하는 걸 좋아하고 이거가 억압되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 준다면 이 병들은 다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아마 전국에 많은 분들이 화병을 앓고 계실 텐데요. 일단 촛불에 나오시면은 조금 숨 쉴 수 있게 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우울증 때문에 약을 복용하셨던 분도 지금 촛불 나오시면서 이제 괜찮아지셨어요. 윤석열 단선대구 이후에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진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함께 힘이 나는 사람들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좀 풀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남이 매주 화요일 7시에 생방송과 녹화방송으로 찾아옵니다. 오늘은 녹화방송이었고요. 다음 주는 생방송으로 7시에 중계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을 미치게 하는 고민들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연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주소는 chung-nami-0000-gmail.com 이때 하단에 자막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꼭 복사하셨다가 궁금하거나 고민되는 거나 이런 작은 화병 같은 그런 것들 그런 것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사연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짧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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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와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